좀 아까 저하고도 눈이 마주쳤습니다만 박찬휘 기자가 우리 이어서 우리 극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앉아 있는데도 굉장히 키가 크네요. 앉은 키가 큰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오늘 씨진규 기자는 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2차전지 관심 많으시죠?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했단 말이죠. 이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 해보시죠. 전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한 점이 전체 2차전지 업종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전날 15% 넘게 급등했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6%대에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가 미국 배터리 자유로용 업체 서바솔루션즈와 손잡고 북미 지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는 점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바솔루션즈라는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니켈 같은 주요 광물을 추출한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에코프로 측은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코프로 머티는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평가 속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개편은 오는 13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입, 편출 종목을 선정해서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개편을 진행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액을 3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는데요. 시가총액의 기준액을 1.5배를 넘어서야 신규 편입 조건에 달성하게 됩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시총이 11조 9,7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무난히 편입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16% 넘게 에코프로 머티 리얼즈 이렇게 많이 뛰었군요. 사실 뭐 다시 이제 오를 때 되긴 했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주가가 연초 이후 11% 넘게 빠졌고 삼성 SDI는 20%나 빠졌는데요. 2차전지 기업이 대거 상장돼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속하는 2차전지 업종의 시가총액은 한 달에서 50조 원이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업종이 좀 부진한 데에는 지난해 8월 말 이후부터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전기차 업황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3, 4분기 내리 감소세를 보였는데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종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예상치를 하위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업종 부진이 2차전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졌는데요. 앞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382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830억 원보다 42%나 낮았고 또 대표 배터리 관련주로 꼽히는 LNF는 4분기 2,804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테슬라하고 우리 국내 2차전지 업종 간의 주가 관계 상관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어젯밤에는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자,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날 큰 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한동안 2차전지 업종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에도 전기차 시장 전망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차전지 업종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12월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 매출을 비교해보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늘었지만 유럽 시장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비교해본 것이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연관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매출이 유럽 시장이 좀 치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체 해외 매출 중 60%가 유럽에서 나오면서 반면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은 20%에 불과한데요. 이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당분간 유럽 시장 매출이 조금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를 좀 받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황이 회복되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유지되는 동시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돼야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기차 구매 철폐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해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어서 전날 나왔던 급등세가 국내 2차전지 섹터의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트럼프는 계속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는 좀 악재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거죠. 신규로 나오는 ETF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데 그거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보통 연말 연초에는 신규 ETF 상장 출시가 많지 않은 게 보통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AI 열풍이 불기 전에 국내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규 ETF 상품 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출시된 ETF 상품 수는 36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테마는 역시 반도체와 AI 테마입니다. 재밌네요. 반도체하고 AI. 맞습니다. 지난해 초 챗GPT가 불러온 생성형 AI 열풍이 지금까지 또 이어지면서 국내외 할 것 없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연스럽게 반도체 테마 ETF 주가도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 강세를 확인한 운용사들이 먼저 출시된 반도체 AI ETF를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해서 새로운 ETF 상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나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코세플,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 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서부장 ETF, AI 반도체 ETF, 전력 반도체 ETF들이 상장이 됐는데 이 밖에도 미국 반도체 ETF, 중국 반도체 ETF 같은 국가별 ETF도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떤 기업이 잘 나갈지 잘 모르겠고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뛰었고 이런 분들은 AI ETF 이렇게 사시면 업종에 투자하는 거니까 조금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의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반도체나 AI 말고도 올해 투자자들이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채권인데요.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채권 ETF, 인컴형 ETF들이 좀 대거 출시됐습니다. 만기 매칭형으로 출시된 삼성 자산 운용의 회사체 ETF랑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금융체 ETF가 대표적인데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만기 보유 전략이 불가능했던 기존 채권 ETF의 단점을 좀 보완했습니다. 또 금 관련 ETF도 함께 출시가 됐는데 기존의 금 ETF라고 하면 현물이나 선물 ETF가 좀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NH 아몬디 자산 운용은 지난달 18일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ETF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밖의 커버드 콜 ETF 같은 구조화 옵션 ETF도 꾸준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삼성 자산 운용이 출시한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ETF는 한국판 테슬라 커버드 콜 ETF라고도 불리는데요. 테슬라 커버드 콜 전략과 국내 회사체를 결합한 상품으로 운용 자산의 30%는 테슬라 커버드 콜로 채우고 나머지 70%는 국내 종합 채권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출시 당시에 좀 큰 화제가 됐었던 개별 종목 커버드 콜 ETF의 구조를 국내 운용사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화 옵션, 조금 어려운 상품도 있겠군요. 자, 이번에는 공모주 얘기하겠습니다. 공모주 연초부터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적게 먹어서 그렇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적습니다. 연초부터 공모주 시장, 연초부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달아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 1월 공모주를 보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상장 이후 이틀 내리 상한가를 기록하는 소위 따따상을 기록한 다음에 하한가를 기록한다던가 상장 당일 큰 폭으로 올랐다가 즉시 하락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실망감을 안긴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1월 공모주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어급 종목은 없었지만 평균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760대 1을 기록하면서 최종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등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도 대부분의 공모 종목이 공모주가를 상행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진엔텍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만 원래 따따상 했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물론 원전 관련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닉스는 상장하고 나서 따따상 갈 줄 알았으니 못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업별로 종목별로 물론 다 이슈가 다릅니다만 2월에 그러면 어떤 공모주가 지금 상장 예정입니까? 2월에도 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을 제외하고도 5개 기업이 이달에 공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첫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인 APR을 비롯해서 K-Wether, E8, COSEM, KNL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K-Wether와 E8, COSEM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약이 13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고 APR은 14일부터, KNL 시스템은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K-Wether는 기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약 4천 개다라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 수집 외에도 공기 청정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반 청약 물량은 25만에서 30만 주 사이입니다. E8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상현실을 현실 세계에 동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VR기기나 AR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청약 물량은 28만에서 34만 주 사이입니다. 그리고 COSEM은 주사전자현미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주사전자현미경은 나노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서 반도체나 우주항공, 헬스케어 등의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15만에서 18만 주 사이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첫 대여급 공모주인 APR인데요. 패션과 뷰티, 엔터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뷰티테크 기업으로 잘 알려진 메디큐브, 또 글램비디 바이오 등을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상단이 20만 원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일반 청약 물량은 9만에서 11만 주로 상대적으로 적어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RN 시스템은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52만에서 63만 사이로 가장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개의 기업을 표로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기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공모주 투자하실 분들은 엄청나게 투자하실 겁니다. 공모주, 스펙 상장할 때, 스펙 공모주 청약하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기업하고 합병할지 모르는데 묻지마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업들 상장할 때, 공모주가 상장할 때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적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